와 스타버스! 스탠드! 스탠드! 레디! 5, 4, 3, 2, 1, 파이팅! 여러분 오늘 드디어 세계 3대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로 갑니다 여기는 숙소예요 숙소 정원이 이렇게 잘 돼 있죠 숙소에서 10시에 빅토리아 폭포까지 무려 서틀버스가 운행을 한다 해가지고 그 타고 갈 예정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고소공포증이 엄청 심한데 무려 110m 좀 긴장이 돼요 떨리는 상태인데 일단 가서 빅토리아 폭포를 먼저 볼지 아니면 펀드점프를 먼저 할지 모르겠는데 숙소에서 운영한 서틀버스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도착! 어우 배고파 지금 긴장해서 배고픈지 아니면 진짜 배고픈지 모르겠어 내가 배고프잖아 진짜 배고프긴 한데 긴장해서 더 배고픈 거 같아요 근데 야 번지점퍼한 데는 좀 멀리긴 모르겠는데 롤이 뭐야 아우쌤 어 번지점퍼하는 데로 먼저 가자 아 뜨거워 Excuse me How can we go to 번지점프? How long this is? 20분 20분 I work Thank you 20분 걸어 가야 돼 20분 걸어 가야 돼 아 번지점퍼까지? 여기는 뭐하는 데다? 여기는 이제 빅토리아 폭폭 그 폭폭 보리뽕하니 빅토리아 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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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밥먹고 뛸 수 있어? 수정아 밥먹고 밥먹고 하는 게 낫지 않아? 밥먹고 뛸 수 있어? 밥먹고 뛸 수 있어? 알 것 같아 어제까지 겁이 별로 안 나는데 요거는 갑자기 심해졌어 나 아침 오늘 눈 떴는데 진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와 갑자기 떨리지 않아? 떨리는 거야? 국경에 번지점퍼대가 있어가지고 아마 뭐 심사 같은 거 해야 되나? 여기에 이미그레이션에 왔거든요 미친 스탬플 이렇게 찍어줬어요 자이몬이 자이몬에 сп patrisa 그냥 채우기 왜 도와줘? 왜 도와줘? 왜 도와줘? 왜 도와줘? 돈은 없지 돈은 돈이 필요해 돈은 돈이 생활 istles 뭐? 손? 이게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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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생기는거 아니야? 무슨 문제야? 문제 생기는거 아니야? 아니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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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런데 내가 잊지 마세요 내가 잊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안하실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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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덜래 다리 다리 보인다. 다리 보인다. 다리 보인다. 잠빼바에서 보이는거 아니였어? 맞아맞아. 저거 넘으면 잠비야야. 이 다리를 넘으면 잠비야야. 여기가 잠비야야. 정신이 없어. 여기가 귀찮아요. 여기만 넘으면 짠바부야야. 어떻게 해. 헥! 야! 와! 와! 앨범! 어떻게 해! 와! 야 어떻게 뛰어! 잠깐만 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어떻게 뛰어? 아 어떻게 뛰어? 아 어떻게 뛰어? 야 어떻게 뛰어? 야 바람이 너무 푸는 느낌이야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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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투 번지! 원투 번지야. 원투 번지야. 아니요. 아니요. 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구나. 야 수정아 저기 가야 되는데. 왜? 예약하러. 뛰셨어요? 아 이거만 뛰었어요. 아 진짜요? 아 안 뛰세요? 뛰려 예약하러 왔어요. 아 진짜로? 아 먹을래? 아 먹을래? 오우. 나 뛰었다. 나 뛰었어. 나 뛰었어. 나 뛰었어. 나 뛰었어. 나 뛰었어. 도연님. 밀어버려. 와 갑자기 긴장 엄청 된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여기 원투가 가야 돼? 네. 아 저기서 안 돼. 여기.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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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게 박보검이 뛴 곳이야. 박보검. 뭐라고 말할 거야? 나 몰라. 아무 말 못 할 거 같은데. 으악! 뭐라고 탈 거 같은데. ㅋㅋㅋㅋ 야 형이야? 아아아아 야 형이야? 아아 어 어 아 아 아 우우우우우 Q. 어떻게 되세요? Q. 좋습니다. 아, 미쳐봐. Q. 좋습니다. 세입, 세입, 세입. 아, 좋습니다. 아, 뭘 해야해. Thank you. 많이 무서워? Q. 왜 이렇게 앉아있어? Q. 안쪽으로. 5, 4, 3, 2, 1. Q. 점프. 호흡은 뭐야, 호흡. 정신이 없어져 있는데, 무슨 말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Q.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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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점프. Q. 점프. 점프. Q. 점프. 점프. Q. 점프. 점프. Q.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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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점프. 자. 쳐다唱다 Q. 절하 agradة Q. 절하 nokia 아악! 아악! 나 너무 좋겠는데? 그래, 그래, 정말 좋겠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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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아악! 5,4,3,2,1 반지! 와! 너무 재밌어! 와! 이거 봐! 와! 짜릿해! 지금 무서워 지금! 지금 무서워 지금! 형! 여기 봐봐! 형! 영준이 형! 야 너 괜찮아? 어쩔어? 뛰니까 안 무섭던데? 아니야! 뛰니까 미치겠다! 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 짓 아니야? 짠!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증명서! 111m 빅토리아 펄스 브릿지! 티켓 오피스에 다시 왔습니다! 짠! 빅토리아 펄스! 컷처로도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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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풀! 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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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아니! 무너지는 줄! 와! 바람 불어! 와! 미쳤어! 저 사람! 와! 바람 불어! 와! 바람 불어! 우리 빅토리아 펄스 물 한 번 만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만졌어! 만졌어! 세계 3대 펄스에 물을 만졌습니다! 미끌미끌해! 돌! 투명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물질! 이물질! 우리가 지금 이거래! 원래 여기서부터 쫙! 원래는 이렇게 생겼고 우기때는 여기서 물이 다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지금 공기와서 너무 불평붙죠? 우기때 오면 엄청 멋있겠죠? 여기가 다 퍼퍼가 떨어질 텐데 지금 몇 줄기가 없어요! 몇 줄기밖에 안 돼! 그래서 빅토리아 펄스에 대한 환상이 있으시다면 건기때 오지 마세요! 저는 환상이 좀 많아서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멋있어! 나 우기때 다시 오라고! 짐바브야! 천천히 전기하러 왔어요 나는 그 차물을 사다주었죠 오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욕을 제공해! 계속 나 în 길에서 우지 마세요 진심으로 가사다 지금 우리의 공간을 타고 Yankee 우기를 끌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